자, 포위법을 열여! 열여! 눈도 근데 눈빛살이다 이거. 직이 운다, 직이 운다. 으아... 눈빛아. 들어갈게. 왜 안 먹어? 왜 안 먹어? 깨끗이 드세요? 예, 받아주시오. 다리 성비가 없죠? 아니, 몸지 않냐? 아, 우리 장어는 힘 줘야 돼. 백박살로 이렇게. 이거 참기름하고 소금하고. 이거는 그냥 겜이. 맞냐? 그거는 그냥 씹어먹어. 맛조기. 아, 이거는 백박이인가. 단무소, 단무소. 단무소, 단무소. 아,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대부분 그렇게 먹는다, 이게. 이거지. 아, 그렇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어. 물살 부위 뭐야? 이게 제일 비싼 부위야? 네, 비싼 부위인데. 근데 이거 먹으면 좀. 저는. 좀 기름기가 또라, 또라. 네. 이게 제일 맛있어. 저는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 별로. 그 맛있더라고. 딱따라, 저요. 딱따라, 저요. 딱따라. 딱따라, 그럼. 뭐, 뭐야. 짜가짱 내려놨고마요. 짜가짱 내려놨어. 응. 짜가짱 내려놨어. 이거, 다 젓가락 먹고 계세요. 아, 저거, 저거에서 젓가락 비기가 있을거든. 이거, 지금. 직원들이랑 거세기 해보다보니까 그게 거세가 된거에요 제가 어딘가는 이렇게 멀어진 것도 아니고 멀어진게 아닌거에요 절대 이거는 멀어진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는 싶은데 내 직장 생활이 있고 가정 생활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거세기 된게 아니에요 저도 형님 사장 가서 놀고 싶고 일부같이 가고 싶고 거세기가 되는게 저희도 모르는게 저는 인수에요 뭐로가 내가 거세기가 불러와대 거세기가 불러와대 거세기 해보라고 거세기 해보라고 거세기 해보래 거세기 해보래 거세기 해보래 거세기지말로 아주 자주 얘기는 잘 세일은 요금을 거세기 해보래 세일은 사라고 민수만 거짓말 하지 지식가 너무 많이 받고 이와의 얘기 일곱 바꿔야 돼 너가 좀 갱갱갱매라 너가 무슨 애 잡았어 너가 지금 완전 너무 포기할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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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뭐라고 나 중대 포기한거야 누가 아니 진출처럼 해보는 중대 포기해야 돼 아니 그러면 거세기 해보래 우리는 거세기 왜 그러니까 아 당분이 이러다 똑같이 만들어졌어 네 똑같이 볼 때 그러면 똑같잖아 빠져오는게 죽거든 이렇게 인수만 거세기 해보래 우린 인수기 인수기 언제 만났어 인수만 거세기 해보래 우린 거세기 안 됐으니까 인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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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대행 지리에서 갔을땐 니 그 호텔에다가 꽃다발 사준거 니 아니여? 인숙이로 사서갖고 왔던데 병을 갖는게 이곳이겄냐? 네 이 만남이요 인숙아와 함께 만나지는거에요 인숙아와 함께 만남이요 갈심 많았다 예 강아도 착착 누구마저 하면 잘 안놀라 알겠습니다 아예 아예 똥바를 모르고 아예 잘하고자 아예 잘하고자 아예 아예 가끼리 잘하고자 어그런데 뭐에 물려야 바로 땡기 물려야되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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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여간 아아 그 나라이들은 그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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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남자끼리 그 와 하하 하하하하 문살이 여워 특별히 좀 먹으라고 정말 맛있는 분이네 아이고 고맙네 오늘 또 마치 나이베축코들이 숙취라고 좀 늘려오더라고 그래서 문살을 먹으라고 맑은살을 먹는데 아 문살 이 좋은걸 한 번씩 한 잽 썰어 한 잽 먹어 들어왔어요 한 잽서 해봐 기름장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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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살 찌푸르지 말고 눈살 찌푸르지 말고 조금만 한 잽돼 딱 맛있어서 눈 하나 꺾으면 얼마 안 나와 그렇지 땡김방은 드셔볼래 음 고맙네 이야 진짜 맛있네 감사합니다 여기 찍어갖고 머리 소육도 해놨으니까 머리 소육 좀 주문해놨으니까 감사하네 아 형님 뭐 특별히 뭐 치즈까지 주신거도 아이고 많이 나 아이고 너희도 그냥 너무 배불렴 너무 배불렴 살리좀 말아 너희도 술찰내면 술찰내면 맛있게 많이 나가 하하하하하 다른데 갈 때는 몇 번 추리갖고 하하하하하 머리 틀고 봐야돼 네 오케이 오케이 아 맛있다 형님 아 어른따라 더 맛있는거 같아 아 진짜 맛있어 아까 여기 영국이 또 틀리네 아 여기가 요거 눈살 요거 약간 눈 밑에 살아나 요거 지방하고 하신거잖아 근데 이거는 좀 더 멀리 있는거 같고 요거는 눈을 꺼내야 돼 요거 완전 사막이구나 요거 완전 사막이구나 요거 완전 사막이구나 요거는 완전 사막이구나 하하하하 음 눈 내리게 눈 날아온다고 하신거 요거 표현이 정말 번쩍어 이상하게 돼요 아 여기 아 여기 아 너무 멋있어 하하하하 와 진짜 시겼나 하하하하 천안 나오네 두꺼에 세 번 찍어볼게 아니 약간 계속 나오게 배가 빡이 나왔을때 같다 돈도 없는거야 음 아니 아니야 빨리 would den Ä Tä ㄱ... 에 으 됐 회에 구워야 돼 회장님 근데 네 아빠를 간 그 친구도 학원 가는 거 형이 껄띠에 한 잔 넣어주자 응 먹네 그래 한 잔만 눌러봐 눌러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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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내니까 아 이거 있는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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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씻고 나가지고 이 핀자를 여기 잡아놨어 많이 잡다 또 카메라가 있을 게 없나 아 형이 막 더 썰어오게 되네 하하하하 아 아 조긍정 한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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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긍정 그 빼를 많이 올게 많이 드시래요 조긍정 조긍정 한번 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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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슬리 한 개 달고 이거 꼭 눌러주세요 형이 거슬리 한 개 달게 달면 꼭 거슬리 입으러야 돼 이거 거슬리 안 하고 거슬리 입으면 안 되지 아 에 의주가 오는 거 beam 엄마 아 말씀 아 무시 영상 으 으 으 으 으 으 냉장고 삶아갖고 왔어. 냉장고 삶아. 내가 어디에 있어. 눈살이? 아니 맛있다니까 눈살이. 너무 무겁으면 눈살이 못 먹을 것 같아. 우리 무겁더라. 이리 앉아라. 눈살이 앉아라. 한 잔 줘봐. 한 잔 줘봐. 한 잔 줘봐. 좋은 하루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동원찜질 이사장님이 눈살을 세 번 입기를 해보고. 몇 잔 나와도 안 돼. 동원찜질로 커다랬다고. 동원 몇 번 주도 안하고 눈살을 이렇게. 동원 한 잔 해봐. 동원 한 잔 해봐. 야. 미쳐보겄네. 와…" 요고됨". 공연ل. degli moderne는 , 공연이를 청해olen 51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기 노는 진정 여기ĩn 그를 가르침 annen 글자 화이팅! 이야... 그래도... 지적 화이팅, 지적 화이팅!